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공수처법을 무리하게 2020년 연말에 강행 처리한 인물로 국민들에게 키피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아들의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가 퇴임한 이후에 다시는 공병호TV에서 그를 다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만 그가 퇴임 이후에 언론과 가진 첫 번째 인터뷰에 상당히 새길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을 물러나서 관찰자로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4월 10일 날 조선일보의 정우상 정치부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핵심은 모두 네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올해 76세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선거 찬패는 민심의 폭발이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서 참담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민심의 폭발 민심의 쓰나미였다. 이럴 때는 백약이 무효다. 전략도 정책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밀려오는 민심의 쓰나미로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다.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 의미가 전혀 없다. 현상을 현장을 현실을 직시하는 수밖에 없다. 저의 생각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말대로 참패 이후에도 현상과 현실과 현장을 과연 그들이 직시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자체를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근본 원인은 신뢰의 추락이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오만이다. 무능이다. 부동산 때문이다. 여러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마디로 신뢰를 잃어버린 거다. 무신 분립. 신뢰를 잃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한다. 내곡동이다 뭐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해도 너희 말은 못 믿겠다는 거다. 신뢰를 잃으면 국가와 공동체의식이 없어지고 지도자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의 해설은 현직에 있을 때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원로로서 좀 잘했으면 하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말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콩을 설령 매주로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꼼수와 작전이 진동했고 국민 알기를 뭐 알기처럼 그렇게 우섭게 여겼으니까 어떻게 이런 성적표를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 바탕이 원본이 거짓인데 어떻게 신뢰해보기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의 근본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해야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이제 여당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승리의 도체에서 야당이 또 한 번 분란에 휩싸이고 개파 싸움으로 아마 골무리를 앗게 되면 야당의 실출에 인해서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오만과 독선은 멸망과 몰락의 선봉작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작년까지 대통령과 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 바탕에는 이분법적 대결정치가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을 보듬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것이 바로 오만과 독선이다. 낱말할 필요는 없겠죠. 2020년 공수처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여기에 총지휘를 맡았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오만과 독선의 상징처럼 그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낱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문희상 전 의장이 정치원로서 하는 고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올해 2월 말까지 한 430여 개의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률 가운데 국민들을 옥죄고 국민들을 마치 양털 깎이 하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중과세를 먹이는 그런 것 외에 진정으로 국민들을 원하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보게 됩니다. 네 번째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을 정치화해버린 결과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은 통합을 말할 때도 분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번 선거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정치화해서 싸운 것이다. 더불어 사는 상생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공멸의 정치래 목을 두었다. 거기에는 우리 책임도 있지만 야당도 언론도 책임이 있어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어느 편을 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책임의 9.9할. 9.9할은 다 여당과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책임이지 야당과 언론의 책임은 없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조차도 정치와 철저하게 정치적인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삶이 더욱더 고단해지고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등으로 그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좌파들의 의식구조는 유독 편을 갈라서 정치를 하는 그런 섭성과 구섭이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층인 20대조차도 젠더 이슈, 성 이슈를 가지고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완전히 구분해서 표를 얻을 국리를 했습니다. 정작 돌아온 것은 20대 남자의 표심이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20대 여성의 표는 그렇게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거짓이나 윗선 위에 그리고 거짓이나 공작 위에 뭐를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들통이 반드시 나는데 그게 내일이냐 한 달 후냐 1년 후냐 2년 후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문정부는 좀 늦게 들통이 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워낙 술수와 계략과 공작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잃어버린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데는 무슨 뛰어난 계략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가 야당이 작은 승리에 취한 나머지 다충수를 두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회생할 수 있는, 야당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문희상 전 의장도 의회주의자로 분류되며 상당히 평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공수처법과 그리고 검경수사권법안 등을 아주 강행해서 오만과 독선어 통과시켜가지고 마지막 이미지를 아주 철저하게 구겨버렸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이 그냥 누구 말처럼 허업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게 그만인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 좀 잘했어야지라는 그런 말이 인터뷰를 읽는 내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